나 못하사 박하와돈 아라하돈 삼발 삼불 탈사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제7장 대품중 외도의 주장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숲에 있는 아나타빈디까 승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어라고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나서 마을도 성읍도 도시도 불탈 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큰 불이 나서 마을도 성읍도 도시도 휩쓸릴 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숲속에 사는 도적이 마을에 나타나 사람들이 탈 곳에 올라 달아날 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말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이 말한 이러한 세 가지 두려움은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두려움이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찾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늙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늙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늙지만 내 아들은 늙지 말기를 일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 아들도 늙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늙지만 내 어머니는 늙지 말기를 일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병들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병들더라도 내 아들은 병들지 말기를 일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나는 죽더라도 내 아들은 죽지 말기를 일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 아들도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죽더라도 내 어머니는 죽지 말기를 일하면서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버리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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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